페인티 입었어? 귀여워. 아우 귀여워. 지금 30분이다? 30분이야. 은준아 이리 와봐. 이거 이거. 야 애가 잠시도 가만히 안 입는 거야. 은준아. 바지 입자. 이거 어때? 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너무 힘들겠는데. 에너지가 보통 얘보다 훨씬. 우와. 그러게 좀 더 있다. 남자애라 더 힘들지. 오 멋있다. 우와. 약간 하은 씨 스타일인데?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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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 이제 봐봐. 은준이 상 펴. 은준이가 상 펴. 은준이가 상 펴. 밥 먹기 싫은가? 은준이가 상 펴. 이거 어디 갔지? 우와. 잠깐 들어봐. 내가 아까 말했지 넌. 먹으라고 했지. 정답. 근데 왜 저러는 거야? 놀아달라는 거죠? 조금 더 놀아달라고. 엄마랑 마지막 순간까지도 놀고 싶은 거야. 남자애들은 진짜 힘들어. 아우 저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해. 우리 신나. 네. 아유. 야. 여기 그럼 여기 앉아. 먹었어? 냠냠. 야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엄마 봐봐.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 엄마 지금. 뭔데 나야. 아래 먹기 싫어? 응. 알겠어 내가 먹을게. 양치. 양치 양치. 왜 그래. 또 빨리 들어가. 또 빨리 들어가. 집 안에서 계속 도망을 당기네요. 니를를. 왜 그래. 너 이리 또. 무슨 살짝 먹었어. 밥 안 먹고. 어쩌라. 없어진다. 양치 아니니까. 이게 뭐야. 이거 하고 나와. 그리고 나머지 마무리하고 나와. 양치 마무리하고 나와. 알겠지? 뭐야 끝난거야? 알겠어? 마무리하고 나오기로. 응. 아이고 저. 아이고. 나머지 했어. 이리 와봐. 나머지 했어 할부터. 할바. 왜? 다시 닦고 와. 왜? 이거 다음 날이죠? 성공! 나갔다 나갔다. 아이고. 가자. 언니. 너는 목마가 좋아? 응. 어머 저 애를. 애를 목마를 데워? 목마를 데워? 와 슈퍼맘이네. 왜 좋아? 아니야. 왜? 왜 좋아? 그냥. 그냥 없어. 아까 엄마가. 응. 나도 많이 안 날아졌어. 나 많이 날아졌어. 내가 많이 안 날아졌어? 응. 체력이. 응. 네가 너무 많아서 그래. 응. 체력이 많아서 그래. 너 이제 좀 걸어갈까? 아니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가만있어. 보다 보니까 둘째 얘기를 우리가. 어 그러네 둘째가. 둘째는 유산됐어요. merci에는 여기는 네 하루. 네 하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